그 상황을 본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서 넷이 딱 겹쳤을 때 그때 알았어 와이스와 님 죽는 거 보고 둘 중 하나구나 옷이 왜 이래? 이 정도면 강할 만한 쟤님 거짓말 하지마 오늘 왜 이래? 바지가 다르잖아 봐봐 스튜어트 데릭 이 게임을 보내고 이 게임을 보내고 이 게임을 보면 이 게임을 보면 이 게임을 보면 특별히 센트럴의 지역에 어느 팀이 승리할 때 이 게임을 승리할 때 이 게임을 승리할 때 가끔 유니폼하고 있더라고 아카르님 나이스 침투 나이스 패스 이게 ZW 아닌데? 이거 AA 어 AA 지금 두쿠슛 아 네드베드시네 커마가 아 저기 시팅이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 아파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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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이구나 밖으로 감을걸 쏘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맘디님 전판에도 만나지 않았어? 지지에서 지원 갔나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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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어 아 아 라인 밖에 있어 풀렸다 풀렸다 아 헷갈려 아 이건 소리 근데 바로바로 뭔가 못 찾겠어 라이브 켜주세요 라이브 켜주세요 라이브 켜주세요 저 지금 그게 단축키 설정 안 돼서 게임 중이에요? 할 수가 없어 게임 중이에요? 뭐야? 네 게임 중이죠 근데 왜 라이브 켜달라고 하세요? 라이브 켜달라고 게임 중이세요 물어보시면 아니 저 원래 남의 방 들어가면 라이브 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인사는 말이에요 음 근데 B팀 5명밖에 없는데 여기 C랑 하고 있어요? 아 B팀 위에 5명이요? 아까 9명 만들지 않았어요? 올려서? 하졌나 본데 이 팀 4명 됐는데? 바란팀에 올리셨는데 아까 3명? 3명 다 B팀으로 보냈는데 아까? 이 팀 4명 됐는데? 좀 이상하네 복벌했나보네 보내고 나서 또 복벌했나보네 3명 3명 TEC님 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베스님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테디님 튕겼어요 나모스님 수고하세요 반다이케님 저도 가볼게요 시작해놓고 생겼다고 그거 다 가신 거잉? 설마? 아무도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B가 아예 박살이 나서 4명 남아서 이건 B팀 잘못임 B팀 분들 나간 게 그냥 인원 맞추고 시작해놓고 다 빠지면 어차피 전 이제 내전 안 할 거라 아 좁아 왜요? 재미없어서요 제발 제발 친구야 내전 관리자 그래야 됩니까? 떼라고요 못 떼죠 절대 잘하니까 못 떼는 거예요 내전 안 떼어도 내전 관리를 하셔야죠 아씨 게임도 안 사고 스태프 했던 사람도 있는데 뭘 어허 뭘 어허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? 제 닉네임의 전주인 그래도 업무를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뭐 전관예우 해줘야 되나요? 그 드래프트 영상 같은 거에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겠습니까? 같이 만들긴 했지만 이제 병진님 혼자 만드세요 이츠 걸렸는데 오 파워 뭐야? 너 아냐? 아 병진님 혹시 1대1 대회 참여 취소해도 돼요? 1대1 대회요? 그거 밀라님이 전문관리자라 그거 밀라님이랑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쏘리요? 저 오늘 하고 하기 싫어가지고 왜요? 저 오늘 1대1 하면서 슬라이딩 태클 7번 당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그거 뭐냐 이거 우리만 유니폼이요? 상대는 아닌가? 네 아 우리만 암튼 게임 아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왼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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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 뛰어 안 뛰어 지금 와서 죄송하지만 게임 아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왜요? 왜요? 좋았는데 라디오 같이 목소리 괜찮았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2대0이었음 우리? 네 학굴 어떻게 넣었지? 아 아카리님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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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자마자 넘어 아 맞다 맞다 음 아 나 눈이 너무 아파 아 못 찾겠어 안보여 바지만 보세요 바지만 그럼 좀 보일거에 아 오케이 바지가 유니폼이다 생각하고 어우 침침해갖고 눈이 보다 벌렁가만 따라가면 돼 벌렁가 해를 본 지가 좀 된 거 같네 하하 민도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다 피해가 물만두 아, 왜 안 찰리세요? 궁금하네 어? 패스를 환각 패스를 하는 공격이 없으면 저쪽도 수비를 다 우르르 해가지고 오, 이거 로이스 힘 찬다 와, 라인 제대로 떴다 이거 와, 까비 와, 감아갖고 요기 끄트머리 드릴게 요기 감아 아, 쏘리 아, 조금 더 깊게 감아야 되는데 조금, 아니면 더 바깥에서 들어오든가 쏘리 쏘리 어떻게 감아요 근데? 이거 방향, 이거 그 뭐야 저거 올리는 키 말고 방향키를 먼저 입력을 해놓고 올리는 키를 누르면 감겨요 이렇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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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린 키를... 저 해놓고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게이지를 채우고 그 방향키는 손에서 떼지 말고 유지 이... 그럼 올리기 전에 살짝 움직여야 되네 그쪽으로 그쵸 아, 머리에 딤서 먹고 있는 사람 좀 어떻게 해봐 너무 잘해 이 사람 만드린이 원래 잘해 아, 주바라 아, 주바라 아 아 아 어, 이게 나야? 일부러 빠져있었는데 아 아 임섬 아, 이건 그냥 생각없이 건 건데 내가 걸려줬어 임섬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정면 오지 않았나 아니 키퍼랑 센터백 사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이를 어떻게 들어가냐 아니 정면으로 왔는데 왜 나 피하냐고 아 억울해 죽겠네 어 억울해 움직였어 와 나이스 와 업사인가? 업사 업사 있다가 딱 빠져나오심 안쪽 뭐야 아 소리 버림도 없지 바로 AI 안 된다 포그인 10분 정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됨 무제선 크로스라도 그거 빼고 다른 거 하면 돼 에스트가 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사리 그냥 크로스 받아달라고 해야 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한테 그냥 크로스 받아달라고 원포가 달라고 전 니어로가 웬만한 이건 그냥 차버리기 알쓰 카메라 어딨어 카메라를 찾아 아 진짜 못생겼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인정 미스 제임스 세미너 소멸 오우 다행이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컷 아 너무 타이틀 까비? 잘 보셨는데 컷 나이스 바로 에엘 아니 뭐야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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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간 깨웠다 배하우 빙빙 빙빙 오 이게 사람이 못하는 건 AI가 한다니까 한 번 더 야호 어떻게 해먹힌지 볼까 아니 서있었는데 근데 서있어도 먹히긴 해가지고 할 말이 없네 바꾼 와 근데 센터백도 같이 누웠는데 자책골은 뭐지 그건가 보네 센터백 센터백도 같이 누웠는데 자책골이 이게 뭐야 그 사이로 어떻게 들어갔냐 그 사이로 어떻게 들어갔냐 랩이죠? 네 아 맞네 류크님 왜 서치골이 류크님 류크님